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ABC협회가 2022년도 일간신문 45개와 주간신문 445개, 잡지 75개에 대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정기공사 인증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 땅의 푸른 깃발 동양일보가 충북도 내 일간지 중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1위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2012년 공식인증 발표 때부터 10년째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 충북을 대표하는 신문임이 또다시 확인됐는데요. 한국ABC협회는 매년 전국신문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인증해 신문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양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위하여를 제작정신으로 항상 더욱 좋은 신문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글편지 나신걸 한글편지는 조선 초기 군관 나신걸이 아내 신창맹씨에게 애틋한 가족사랑을 담아 쓴 두 장짜리 한글편지로 최근 보물로 지정돼 화제입니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나신걸 한글편지를 비롯해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를 포함한 3권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보물 나신걸 한글편지는 2011년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에 있던 조선시대 신창맹씨 묘한 피장자의 머리맡에서 여러 번 접힌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후손들이 기증해 현재 대전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나신걸의 후손이자 안정나시대종회 감사인 나기황씨는 출토된 지 12년 만에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다시 주목을 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원도심공실에 스마트팜이 들어섭니다. 대전시는 원도심공실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할 공간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시는 원도심이 빈건물에 교육체험을 하는 테마형 품종개량이나 기술실증을 위한 기술연구형 등 2개 유형의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은 원도심에 위치한 연면적 396.69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인데요.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5월 중 스마트팜 운영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SNS 친일파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며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강력한 저지 농성도 예고했는데요. 충북도에 따르면 김지사는 오는 14일 도내 시군 순방을 위해 제천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16일에는 충남도청에서 1일 명예지사로 특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앞선 10일 김지사의 친일 발언을 놓고 선은 넘은 망언이라며 친일 도지사를 모실 수 없고 같이 근무조차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정희 충남도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친일파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특강을 들을 이유도 업무보고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충북도는 1일 명예지사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14일 제천방문 일정에 맞춰서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김지사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충북도도 난감한 상황인데 지사가 참석하는 공식 일정마다 항의성 집회가 붙고 행사마다 자칫 정치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맞은 새봄 희망을 담은 다양한 공연이 관객을 찾아옵니다. 먼저 전국에 말러 신드롬을 일으켰던 임원정 충북도양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취임기념음악회는 지역사회 관심사인데요. 공연은 오는 23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취임기념음악회는 드보르자계 신세계로부터 를 비롯해 고향이 주제입니다. 청주시립합창단은 13일부터 73회 정기연주회 2명의 전문 여성지휘자 초청 듀오 콘서트 예매를 시작합니다. 공연은 오는 4월 20일 청주아트홀에서 열리는데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2명의 전문 여성지휘자를 초청했습니다. USC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하고 춘천시립합창단 등을 개권지휘한 정수정씨와 UCLA지휘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안산시립합창단 등을 개권지휘한 김영애씨의 지휘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청피라모니고 캐스트라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 권위나 스페셜을 오는 4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번 공연은 비오는 날의 수채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청주 출신 가수 권위나씨의 협연으로 추억의 곡들을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